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촬영장 가는데요 쿨타임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요 오전에 잠깐 일하고 바로 촬영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옷을 입고 일단은 키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? 버텨야죠 아무튼 지금은 키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서요 이제 촬영하러 촬영장으로 키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내요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키라로 키라로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항상 오전에 촬영장 갔었는데 이제 오후에 가보니까 뭔가 느낌이 해달라요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빠진거 없이 잘 체크하고 이제 저는 촬영장으로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하 그러면 꿀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촬영 할 수 있으면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하 주릉 disturbing 시청 zł 네 오늘의 愣 촬영장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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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장 촬영장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습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느껴지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촬영 끝나서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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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